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주 하나 볼까요? 봄님께서 올려주신 펄어비스 살펴볼 거고요. 매수가는 64,000원이네요. 비중 5% 가지고 계십니다. 수익 볼 수 있을까요? 라면서 눈물과 함께 보내주신 종목인데 게임주 최근에 분위기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시청자님 매수가가 좀 높은 상황이어서요. 어떻게 대응을 하면 수익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? 네, 펄어비스를 6만 원대 매수하셨으면 한 1년 정도, 1년까지는 안 되겠네요. 올해 봄이나 그때쯤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.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 검은사막이라는 단일 게임이라는 거 그 부분이 조금 취약점이었는데요. 요즘은 다른 게임들도 조금 출시를 하려고 막 이렇게 좀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게임주 같은 경우도 단기 모멘텀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펄어비스가 가장 좋았을 때가 굉장히 좋았을 때가 있었죠. 작년에 이때 2021년도에 여름부터 시작해서 한 11월달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. 물론 그전에도 좋은 모습이었지만 이때 어떤 이유로 움직였냐면요. 메타버스였습니다. 이 메타버스라는 거 이런 게 아마 게임 쪽에는 한 3차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. 게임주들이, 온라인 게임주들이 제일 처음에 성장을 한 거는 그렇죠? 2000년대 초에 PC들 초고속 인터넷 보급이 되면서 그때 PC 게임, 리니지나 이런 애들이요. 이런 것들이 1세대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그런 게 인터넷을 통해서 1차 성장을 한 겁니다. 그리고 또 2차 성장을 한 게 우리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 지하철에서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머리 푹 숙이고 다들 게임했었잖아요. 그게 이 게임주의 2차 성장기로 봅니다. 이제는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남았다라고 보는데요. 바로 이 메타버스 VR, AR 게임들 AR 게임은 몇 년 전에 되게 유행했던 포켓몬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AR 게임이죠. 그런데 이 VR, AR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 같은 게요. 저는 아마 조금 길게 이렇게 본다면 나중에는 이 디스플레이가 이 디스플레이에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. 디스플레이가. 왜냐하면 우리 조그만 화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요. 이 기기를 애플이 XR 기기를 조금 연기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. 이제 좀 많이 나올 겁니다.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.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. 또 일단 지금 VR 기기나 이런 걸 써보면 어지러워요. 막 잔상도 많이 남고 그런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. 통신 속도. 통신 속도가 느리면 조금 어지러워질 수 있고요. 이 부분은 아마 5G로 해결이 될 거예요. 그리고 막 또 어지러운 거는 이 화면에 모니터 그러니까 지금 요즘 VR, AR 기기들 휴대폰에 연결하거나 컴퓨터에 연결하거나 그래서 쓰는데요. 이게 또 이 액정이 또 LCD일 경우에는 되게 어지럽습니다. 그런데 이런 거는 OLED나 마이크로 LED 이런 부분으로 해결이 될 거예요. 이런 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개화되기 시작하면요. 우리 애들 잘 그러잖아요. 컴퓨터 같은 거 조금 사양이 조금 낡았으면 나 이거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어. 안 돼. 이러면서 새로 사줘. 이러잖아요. 그런데 VR, A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학원에서 이런 것들을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고 치면요. 이 화면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까? 아니면 실감형 기기 그런 걸 보면서 바로 앞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감하면서 보는 게 낫겠습니까? 두 말 하면 잔소리가 되겠죠. 후자가 훨씬 나을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보급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급속도로 보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거기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런데 단기간에는 모멘텀을 본다면 1월 달에 제가 2주 전인가요? 그때 CES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메타버스 쪽에서도 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11월 15일날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메타버스 쪽을 그런 쪽이 조금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이 CES 겨냥해서 본다면 분명히 그런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시기는 좀 아깝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모멘텀도 있고요. 만약에 이거를 되게 좀 긴 시간을 투자를 하실 수 있다면 손에 안 볼 수 있을까요? 수익 볼 수 있을까요? 라고 그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. 시간을 좀 한 2, 3년 정도 그 정도 한 2년 정도 시장 다 감안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. 길게 봐서 한 2년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수익을 좀 이렇게 훨씬 더 좀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면 이런 단기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로만 본다면 지금 여기 242평선이 위치한 자리요. 그 자리가 한 5만 4천 원대 정도가 됩니다. 그 자리에서 옆으로 이렇게 많이 기었던 그런 자리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5만 4천 원 정도 그 정도가 되면 조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. 이거를 길게 들고 있을 수 있어요. 수익 볼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제가 예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일단 기간을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목표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 242평선이 위치한 자리 5만 4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겠고요. 그 정도 가격대 오면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네. 펄어비스 지금 손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당장 매도하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모멘텀을 또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함께 드렸고요.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5만 4천 원 목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.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